여기는 거미 인동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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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향교 왕빈 인동향교 인동향교 인동향교에 있는 강아지 김치 웃자 스마일 여기 보고 여기 봐야지 김치 오케이 태궁무늬가 있습니다 태궁무늬 열려라 청쾌 본지수 정묘 여기는 구미 인동향교 구미사랑 뿜뿜 출동했습니다 여기는 구미향교입니다 인물의 메인 뿜뿜 대성전 대성전 인동향교 대성전 턴 여기가 인동향교입니다 건물은 총 3건물도 있고 걸려있는게 있습니다 인동향교 뒤편에 아름답습니다 대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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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전